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눈에 보인다 독일어 척그룹 이번 시간에는 이 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사를 배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래요. 정관사와 부정관사 이 두 가지를 배운다는 얘기고요. 혹은 이 둘 다 안 쓰이는 무관사의 경우를 배운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관사란 뭐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관사, 부정관사, 무관사 이 세 가지의 형태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빨리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컵과 워터가 있네요. 이거 영어입니다. 왜 영어를 갑자기 끌고 왔냐면 자 보세요. 정관사가 무엇이냐, 부정관사가 무엇이냐, 언제 정관사를 쓰느냐, 언제 부정관사를 쓰느냐, 혹은 언제 무관사를 쓰느냐 하는 이 이론이 영어의 관사, 어, 더와 독일어의 그것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머리 아프게 독일어를 가지고 독일어의 정관사, 부정관사, 그것의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그것의 일격형, 입격형, 성격형을 가지고 논의하는 대신에 그냥 처음에 간단하게 영어를 이용해서 정관사는 무엇이고 부정관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관사는 무엇인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과 워터 두 개의 단어를 꺼집어낸 이유가 뭘까요? 이 중에 컵은 셀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워터는 뭡니까?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대표로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표를 한번 보시죠. 컵 줄이 있고요. 워터, 물 줄이 있어요. 셀 수 있을 때, 없을 때인데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봤어요. 뭘로 나눴습니까? 명확한 상황, 불명확한 상황. 무슨 얘기냐면, 명확하다는 건 저 컵, 그 컵, 아, 이 컵, 그래, 그 컵. 이런 경우. 혹은 저 컵들, 아, 이 컵들, 그래, 그 컵들. 그때 그 컵들, 아니면 저 컵들. 이렇게 명확한 경우. 물도 똑같습니다. 이 물, 아니, 그 물. 아니, 그 물 말고 저 물. 이렇게 명확한 상황. 불명확한 상황은 뭡니까? 야, 컵 하나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컵은 뭘까요? 불명확합니다. 아, 물 좀 줘, 물 좀 줘. 그물이든 뭔 물이든 물 좀 줘. 목말라, 물 좀 줘. 아무 물이나 상관없는 그물. 그랬을 때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 정관사와 부정관사, 혹은 무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 번에 우리가 눈에 익혀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용하는 이 관사의 방식이 독일어의 그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죠. 이 중에 더가 사용되는, 정관사죠. 정관사 더가 사용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이 경우입니다. 더 컵 더 멀어. 뭘 알 수 있습니까? 명확한 상황에선 무조건 덜을 사용합니다. 명확한 상황에선 무조건 정관사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단수이건 복수이건 간의 말이죠. 자, 불명확한 상황에선 절대로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사용합니까? 부정관사 혹은 무관사를 사용합니다. 이해 가시죠? 언제 부정관사입니까? 불명확한 하나에. 언제 무관사입니까? 불명확한 셀 수 없는 것에. 다시 말해서 부정관사와 무관사는 친구관계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관사와 무관사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부정관사와 무관사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명사의 속성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녀석들이다. 상황에 의해 바뀌는 건 뭡니까? 정관사냐, 그렇지 않은 녀석들이냐 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렸던 이 똑같은 설명을 표만 바꾸어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명사가 떡하니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정관사에, 부정관사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사실 좋은 질문은 그건 아니죠. 가장 좋은 질문이라면 선생님 이거 정관사입니까? 부정관사입니까? 무관사입니까? 를 물어봐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물어보면 처음에 할 수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듣는 입장에서 야, 그거 뭐 얘기하는 건지 듣는 사람한테 명확한가? 이 얘기입니다. 왜 듣는 사람한테 명확해야 됩니까? 모든 언어는 듣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언어는 언어가 아니라 잠꼬대죠. 자, 그래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명확하면 그거 네가 아는 그거라는 의미로 더를 써주게 돼 있습니다. 더 쓰기가 가장 쉽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뭘 씁니까? 여기서 부정관사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약간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까? 겁니다. 자, 보시죠. 셀 수 있날 물어봐야 됩니다. 너 그거 셀 수 있어? 셀 수 있는 하나야? 셀 수 있는 하나라면 A를 쓰고요. 자, 다시 말해서 부정관사를 쓰고요. 자, 만약에 셀 수 없는 어떤 것이라면 무관사를 써라.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다리 모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지금 드렸던 이 똑같은 설명을 다시 한 번 이 세 번째에 걸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모든 명사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뭘로 나눕니까? 명확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를 기준으로 반으로 딱 나눠버렸습니다. 자, 명확한 것들에는 뭘 씁니까? 그렇죠. 정관사를 쓰면 됩니다. 정관사 정관사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나눠야 됩니다. 이때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셀 수 있는가 셀 수 있는가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 쓴다? 부정관사와 무관사로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관사, 부정관사, 무관사 이 세 개를 어떻게 구분해서 쓸지에 대한 설명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틀이 기본 틀이고요. 이것은 영어에서나 독일어에서나 혹은 프랑스어나 스페인어에서나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정관사는 언제 쓴지 알았는데 정관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교제와 우리 청취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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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